자 조금 쉬셨나요? 아까 그거를 안내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 여기도 저기 쪽지시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쪽지시험 있어서 다음주에 좀 일찍 오셔서 쪽지시험 좀 다 풀으시고 세 번째 강의할 때 답을 또 불러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도 가로농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한 거 가로농기 잠깐만 해볼까요? 누가 했는지. 가로농기가 어디였냐면 저는 55쪽에 있습니다. 55쪽에. 자 1번 보시면 이 사람 누구더라. 공중보건학이. 누구예요? 인슬로우. 그 다음에 아스톤이 제시한 겁니다. 처음에가 산업보건대도시기. 뭐로? 산업화로. 자 2차는 개인위생 중점시기. 3차는 치료의학 전성기입니다. 신의약품 개발로 무슨 질환이 급격히 감소됐지? 감염성 질환이. 4차 단계가 신공중보건단계. 앤더슨이 제시한 3대 수단. 교육, 행정, 그 다음에 법규. 지역사회에 불립니다. 1번 보시면 구성원 상호관의 교류가 빈번화돼요. 자기네들끼리 친하다고 그러네. 뭐죠? 대면 공동체. 두 번째입니다. 합법적 지리적인 경계에 의해서 구분되는 집단. 지정학적 공동체. 문제점이 확인되고 다루어져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시공간 공동체. 문제 해결 공동체. 같은 침이 같은 흥미로 모임 공동체를 특수 흥미 공동체라고 하네요. 자 지역사회 기능입니다. 짝짓기만 잘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물자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가족. 경제적 기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회의 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기능. 사회의 통제 기능. 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지식, 가치, 행동, 양상, 세례를 창출하고 유지, 전달하는 거. 사회화 기능. 그 다음에 경조사 때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 상부상조 기능. 지역 산하의 주민의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거. 사회 통합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WHO 건강의 정의입니다.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 일곱 번째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 버나드. 8번은 4가지 영역이니까 생각나는 사람, 라논드. 그래서 환경, 되게 중요한 거. 생활습관, 인간생물학, 보건의료체계입니다. 9번. 숙주병원제 환경의 3요소가 평형을 이루어 생태학적 모형을 얘기하네요. 총체적 모형에서의 4가지 구성요소. 환경, 생활습관, 인체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11번입니다. 건강 개념의 시대적인 변천, 신체 개념, 신신 개념 또 하나가 생활개념. 여기까지는 했고요. 우리 기출문제 잠깐만 볼게요. 2018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고 예전 책 갖고 계신 분은 문제 예전 건 있긴 한데 잘 못 찾겠으면 말로만 들으세요. 8번 걸 볼 건데 라논드의 건강 결정 요인 중에 건강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기 안 드릴게요. 못 보죠. 생활습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이 11번에 건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에서 보건복지부 2015년도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2015년도 문제. 생의학적 모형, 질병의 원인이 다양하다. X지. 질병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병인.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중시한다. 생태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에서 주요시 여기는 건 뭐죠? 환경.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수레바퀴 모형 그래서 우리 오늘은 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수레바퀴 모형은 유전적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냥 슬쩍 넘어가셨는데 나중에 역학할 때 배울 거거든요. 그다음에 총체적 모형 하면 병인, 숙조, 환경 3요인으로 구성된다. X죠. 그럼 뭐로 구성이 되는데 총체적 모형은? 인체생리, 환경, 생활습관, 그다음에 보건원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다. 사회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정신과 신체를 분리하는 심신이원론에서 출발한다. X죠. 그럼 심신이원론에서 출발하는 건 뭔데?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4번. 이거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인천의 2015년도 문제입니다. 인천의 2015년도 문제. 다음 중 총체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야. 찾으셨나요? 예전 책은 몇 번이세요? 12번. 예전 책은 12번이랍니다. 총체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은 생활습관에 속하지 않는다. 운동이 생활습관에 속할까 안 할까? 속할 것 같아요. 계속 틀린 거고요. 심리적 환경은 환경요인에 속한다. 속할 것 같아요? 안 속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안 속할 것 같아요? 속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예방적 행위는 보건의료체계에 속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서비스체계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있잖아요. 그런데 예방적 행위니까 당연히 속하는 거죠. 유전적 요인은 역학적 요인 중에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병인 아니고. 숙주에 속합니다. 그러면 아까 심리적 환경이 환경률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우리 책 8쪽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한 거예요. 우리 책 8쪽에 보시면, 저는 8쪽입니다. 구성요소 환경에 보시면 물리적 환경뿐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환경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총체적 모형의 구성요소. 이걸 다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거 자세히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맞았죠? 그렇게 하시고 조금만 더 기출 문제 볼게요. 저는 28번인데요. 앤더슨의 의료이용 행태 중에 가능요인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은 그냥 다 읽어주세요. 성, 연령, 결혼 상태, 소인요인, 세대주의 직업, 소인요인, 가구의 소득, 재산, 이게 가능요인, 질병에 대한 태도, 소인요인.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29번, 이거 너무 쉽다. 숙주, 병인, 환경의 세 가지 요소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건강과 질병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모형, 생태학적 모형. 그다음에 조금만 더 해볼까 합니다. 어디를 할 거냐면, 제 책은 66번입니다. 팔슨이 정의한 건강 개념. 아까 팔슨, 팔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사회적, 안녕, 개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임무수행, 항상성 유지상태. 답은요? 아까 팔슨 하면 항상 인간관계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결국 인간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이란 관계가 있다고 했거든요. 답은 3번이에요. 개개인의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수행. 그래서 팔슨도 문제에 나왔구나. 67번이에요.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역사회의 노력. 기억하시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이거죠. 답은 1번인데, 이게 1번이 왜 틀렸어? 질병치료를 위한 간호체계가 아니라 의료체계죠. 그리고 간호는 봉사체계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환경위생, 보건교육, 개인위생교육이 보건교육이겠지. 그다음에 사회제도 개선, 이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그래서 시험문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는구나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강대강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외워야 되겠구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다시 오셔서...